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980년대 90년대에 베네주엘라에 미녀가 많았던 이유와 우즈베키스탄에는 김태희가 밭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지도에서 주황색의 남미 베네주엘라 인구는 몽골로이드에서 유래한 인디언과 초록색으로 칠해진 유럽 쪽의 에스파냐 코케시언의 혼혈인 메스티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김태희가 바지를 갖다 앉는 우즈베키스탄은 초록색으로 칠해진 중앙아시아 지역인데 이쪽은 동양계 몽골로이드와 북쪽의 러시아의 슬라부족과의 혼혈이 많으며 남쪽으로는 비교적 까만 피부인 이란 터키와의 혼혈이 많아가지고 미녀의 발현빈도가 높아진 지역입니다. 즉 80년대 90년대에는 베네주엘라 미녀가 뜨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는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크 등의 중앙아시아 미녀가 각광을 받았었는데 요즘에는 백러시아라고 하는 벨라루스나 우크라이나의 슬라부족 미녀가 뜨고 있습니다. 제가 조화에 맞이하는 안젤리나 졸리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슬라부족인데요. 실제로 온라인 여행 잡지 트래블러스 다이제스트가 선정한 10대 미녀도시 1위에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에프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예를 들어서 전세계 여행객들에게 서울에 미녀가 가장 많더라 라고 가정해보시면 미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이겠고요. 오늘 말씀드릴 전세계적으로 크게 화제가 되었던 미녀 검찰총장 나탈리아 포클란스카야 또 이 우크라이나 출신 미녀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미모를 연구하는 성형외과 전문의 입장에서 우크라이나에 왜 미녀가 많은지 그러한 미녀의 특징과 얼굴 분석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유럽의 나라 중에서도 빨간색이 칠해진 부분이 우크라이나인데요. 오른쪽의 러시아와 왼쪽의 유럽 그 사이에 있는 나라의 면적은 60만 제곱평방킬로미터로 우리나라 남한 면적의 6배나 되는 큰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백러시아와 더불어 왜 미녀의 나라가 되었는가 하니 베네수엘라의 미녀가 메스티조 혼혈인종인 것처럼 중앙아시아도 몽골리안과의 혼혈화가 많아서 미녀가 많다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원리와 같이 이 주황색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던 슬라브족을 이 녹색의 몽골제국이 원정을 가서 이 지역에 몽골인종과 슬라브족의 혼혈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지도가 징기스칸의 몽골이 그 정령한 부분인데요. 서울포개도 맨 오른쪽의 한반도가 맨 왼쪽 노란색의 우크라이나 백러시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몽골군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뿌리가 되는 키에프 공국을 멸망을 시키고 노란색으로 칠해진 부분에 킵차쿠 한국을 세워 통치하였다고 합니다. 즉 몽골군이 지배자가 되어 이 슬라브족을 통치하면서 이때 슬라브 백인과 몽골인의 유전자가 많이 섞이면서 미녀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나탈리아 포클란스카야의 얼굴을 본격 분석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1980년생으로 우리나라 나이로 43세인데 피부가 얇아서인지 우리나라 미시녀보다 주름이 좀 많아 보입니다. 눈, 코, 입, 이목구비가 잘 발달이 되어 있으며 얼굴은 오각형으로 사각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옆모습을 보시게 되면 어마무지 큰 코와 깊은 눈이 잘 어우러져 입체적인 얼굴면을 보이고 있고요.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보면 약간의 3급 부정교압 즉 주걱턱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는 귀 구멍에서부터 턱 끝까지의 얼굴 깊이를 길게 함으로써 정면에서 오각형 얼굴의 원인인 사각턱이 넓적한 얼굴로 되지 않게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더 적나라한 옆모습을 보게 되면 윗입술보다 아랫입술이 전방으로 돌출이 된 완벽한 주걱턱으로 보이는데 이는 코 옆 꺼짐이 융기되어 있기 때문에 키라 나이틀리, 안젤리나 줄리, 이영희씨 등의 턱 끝이 발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턱이 도드라지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는 양악수술하지 않고 턱을 작아보이게 하는 방법이라는 동영상에서 원리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를 만화로 그려놓은 것을 보면 눈을 어마무지하게 크게 그려놓고 코는 그냥 점만 딱 찍어버리고 입은 실선으로 턱은 삐약이 턱으로 이렇게 그려놓았는데요. 즉 실제 세상에서는 오른쪽과 같은 얼굴인데 뇌 안에서는 왼쪽과 같이 얼토당토 않게 인식이 된다는 허점을 잘 보여주고 있겠습니다. 오른쪽 실제 얼굴에서는 사각턱이 저명한데 왼쪽의 만화에서는 턱을 아주 작게 그리고 귀 및 사각턱이 완전히 잘라져서 없게 그려놓았는데요. 특급 연예인들이 사각턱이 발달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흡사 사각턱이 없는 것처럼 느끼는 이유는 바로 입체적인 얼굴 깊이 facial depth에 의한다고 말씀을 드렸더랬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인 나탈리아 포클란스카야의 얼굴을 분석해 보면서 왜 우크라이나나 백러시아의 미녀들이 많은지 예쁜 얼굴에는 주걱턱이 왜 이렇게 주걱턱으로 보이지 않는지 사각턱이 또 왜 널적한 얼굴로 보이지 않는지 해서 한번 말씀드려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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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